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시민께 수채물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태핑이라든지 언박싱한테 파시럭파시럭거리는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천천히 제가 지금 손밖에 보이지 않지만 손이 썩 예쁘지 않네요 그리고 조금 더워가지고 약간 탐도 나는 것 같아요 창피한데 이대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 이렇게 이렇게 비닐에 한번 쌓여있어요 이게 제가 목 상태가 조그만 좋아서 목소리가 커서는 쉽지만 오늘도 잘 들어주세요 짜잔 가위입니다 여기 여기 구멍 이렇게 지금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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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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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戌 interống. hy corazón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지금 거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거실에 냉장고가 있거든요. 지금 약간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맥색 소음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오픈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둔 새송이 두둔 새끼 여기에 다 영어로 적혀있어요 읽어주고 싶지만 이거 하나 읽어드릴 수 있겠다 시민캐 호라남 시민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약간 옛날 필통 같네요 깡통필통 푸엉이가 그려져있어요 푸엉이 휘구를 따볼게요 세상에 너무 예뻐요 푸엉이 해볼까 아 이건 뭘까 아 이건 아마도 저에게 그다지 필요없는 종이 같으니 머리는 걸로 아 이거는 파레트네요 파레트로 쓰는 곳인가봐요 파레트로 쓰는 곳인가봐요 세상에 여기 또 있네 아 대박사건 발색표를 하라고 발색표를 하라고 여기 종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가 종이에 발색하는거는 다음 영상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괜찮다 좋다 좋아 이거는 챙겨놓을게 짜잔 하타무 귀엽다 이거 있잖아요 약간 치즈같아요 치즈 아 진짜 귀엽다 실물로 보니까 훨씬 귀여워요 이거 어떻게 따는구나 이거 어떻게 따는구나 이렇게 따야돼 풀카민트 풀카민트 너무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화면에 잡힐까 잠깐만요 보이세요? 맛있게 생겼죠? 치즈같다 치즈 얘는 뭐라고 써있냐면 레몬 레몬 옐로우라고 써있어요 레몬 옐로우 레몬 옐로우 여기가 잘 보이는거 여기가 잘 보이시나? 레몬 옐로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옐로우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안에 치즈가 들어가고 있을거같은 느낌 안에 치즈가 들어가고 있을거같은 느낌 레몬 옐로우 아이고 예뻐라 짜잔 들어 Minsk 많이 들어무주세요 outlines 아직도 모르겠고 다시 한번iew เพ atroc했어요 여자친구 그래가 대aling해두 Strغ.. 죄송합니다 남자친구 남자친구 ˈre\'ed0 할머니 MAJ S3 R-D niet Stop мех horre 그 다음 컬러는 옐로우 라이트 옐로우 라이트라는 컬러에요 이거 한 번 따보도록 할게요 와 이쁘다 옐로우 라이트 그 다음 컬러는 이게 뭐란? 크로미용 크로미용 옐로우 휴딥 조금 노란게 진한 느낌 진한 노란 같은 색깔인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이거 보니까 여기 포장지 겉포장지 위아래에 얘네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네요 어? 나 이거 지금 봤지? 그런 것 같아요 자 짠 짠 와 이 색깔은 노란게 아니고 약간 누런 색깔 약간 주황색이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와 색깔 진짜 이쁘다 이거는 오렌지 색깔 오렌지 색깔 오렌지 색깔 오렌지 색깔 오렌지 너무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컬러가 하나 같이 다 이쁠까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거는 레드라이트 밝은 빨강인가봐요 레드라이트 오 여기 살짝 깨졌다 오 예쁘다 오 제 손톱 색깔이랑 제 손톱 색깔이 조금 진한데 약간 비슷하죠 얘는 빠른 음 연어가 너무 제가 웨이걸 입는다고 했을까요?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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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넨 나룸 맞나요? 잘 읽었나요? 자 볼게요 와 엄청 예쁘다 엄청 예쁘다 와 와 와인 색깔이네 와인 색깔 이곳은 가민 베먼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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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어쨌든 이런 약간의 레드 계열이겠죠 가볼게요 짜잔 짜잔 우와 이게 내 손 아니네 우와 이건 진짜 빨강색이다 처음에 이것만 해도 이것도 밝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나왔던 거 보니까 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빨강 옆에다가 이걸 두니까 약간 이거 주황 느낌이지 않아요? 나중에 발색을 해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꼭 발색한 거 보여드릴게요 마진자 마진자 마진자라고 써있어요 약간 분홍색 느낌이 나던데 우와 짠 우와 아.. 얘가 진정한 와인인가 보다 이빨강에 이 진한 느낌 이빨강에 이거 진한 느낌 그런데 진짜 이렇게 그냥 보는 거랑 아마 이렇게 물감 이렇게 적셔서 물에 적셔서 종이에 발색하는 그 컬러 느낌이랑은 완전히 다르겠죠 다음 거는 바이올렛이라고 써있어요 바이올렛 앞에 뭐라고 써있는데 바이올렛 여기까지만 보면 망가인데 망가 네세 마그넥 뭐 망 망에 망했네 바이올렛 가볼게요 바이올렛 고체 물감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 봐봐요 물감이 이게 고체 물감이라 그런지 가득 가득 채워서 안 짜줬네 빈틈이 있네 이거 하자입니다 조금 덜 채워줬어 하하 하하 막 채워주면 좋았을텐데 그쵸 인디고 인디고 아는 영어가 나왔습니다 하하 인디고 색깔 예뻐요 블랙 헤어 하하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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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감이 깨끗하니까 역시 색은 좋은거에요 색은 기분이 좋은거에요 다음건 나중에 어떻게 발색이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울트라마링 바다색깔인가봐요 울트라마링 꼬리약한 블루느낌 났네 브로션 블루 브로션 블루 로션이면 로션이지 브로션은 뭐지 어쨌든 파란색이래요 와우 이건 물감이 다 됐네요 여기저기 진짜 이 색이랑 완전 다르죠? 기대되네요 휘추를 닦았어요 자 밑에는 한번씩 먼저 다 읽어드리고 말을 하지않고 쭉 하는 소리만 들려드릴게요 밑에는 영어가 좀 어려워요 영어가 좀 어려워요 영어가 맞나 이거? 영어가 맞나 이거? 그 투케이스 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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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루시스의 시에나 시.. 시에나 뭔데 시에나 잉글리쉬 베네틴 베네틴 베네틴을 해도 샤피어 브라운 아이보리 블랙 하 왜 물감은 이렇게 다 영어로 되어있을까요? 한국말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사부작사부작 가도록 할게요 이번엔 루시스 루시스 삽불 진짜 잘 잘 수 상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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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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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ever. 안녕. fale.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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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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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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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저 머리가 염색했던 모발이 거의 많이 자라서 이제 이렇게 검은색이 많이 파란색은 거의 끝에만 있고 가만큼은 조금 있다 합니다. 나도 모르게 스켰더니 머리가 보이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실구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구요. 제가 영상 업로드가 아주 많이 듣는 편이잖아요. 그래도 항상 기다려주시고 또 돌려주시고 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거나 좋은 하루가 되시거나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길 바래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 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뱅